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의 경우는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그 내용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대출 규제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매주 주간동량을 점검해드리고 있죠. 간략한 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에도 거래 절벽은 심화되고 있지만 전국의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주간 상승률이 0.27%로 다소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역시 주간 상승률이 0.17% 강남 상구 역시 0.14%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0.39%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되겠고 지방 역시 0.22%로 전국의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대출 규제가 발표됐음에도 꾸준히 전국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월간 한번 주간 동향도 같이 점검해 볼까요? 9월의 경우는 서울의 집값이 무려 0.72%나 올랐다고 하죠.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월간 상승률도 전국의 경우가 0.92%, 한 달에 0.92%,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곱하기 12달 하면 1년에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거의 1년에 10%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폭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은 어떨까요? 더 높네요. 수도권의 경우는 월간 상승률이 1.24%, 지난 9월이죠. 지난달 9월에 1.24%, 그럼 여기서 12달 하면 상승률이 무려 1년으로 치면 10% 이상 되는 높은 수치다. 서울의 경우도 지난달 9월에 월간 상승률이 0.72%, 경기도의 경우가 1.55%,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월간 상승률도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연간 상승률로 보면 거의 1년에 한 15% 가까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방의 경우가 0.64%로 전국의 월간, 주간 할 것 없이 집값 상승률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률, 서울과 전국이죠. 올해 4월부터 최근 9월까지인데요. 상승률을 보면 서울의 경우도 꾸준히 4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오고 있고요. 전국의 상승률 역시 4월부터 상승폭이 오히려 서울에보다도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근에 대출 규제에 나온 이유도 그만큼 전국적,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유 때문에 또 추가적인 대출 규제까지도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집값이 잡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을 옥죄니까 오히려 거래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 빈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거래 절벽 심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 9월 거래량 전월 대비 43.8%나 줄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출 규제도 나오고 있고 거래가 이 정도로 반토막 남해도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정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상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서울의 경우는 8월 달에 4178건이던 것이 9월에는 2348건으로 무려 43.8%나 거래 빈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년 8월이 되겠죠. 9월이 되겠죠. 20년 9월 달에 동월 대비 지난해에는 3775건이던 것이 지금은 2348건이니까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도 거래 건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 무려 37.8%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거래가 거래 절벽에 빠지고 있는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오랜 기간 동안 무려 현 정부 4년 동안 지금 거의 5년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떻습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신규 분양까지도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위축 현상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죠. 대선이 거의 한 5개월,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뭡니까?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거래가 드문 현상은 거래 절벽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절벽이 심화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내년 3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상승세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프상으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죠.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한 최근까지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896건 5월 달에 이 수치가 계속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죠.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이 거래 건수는 계속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10월 17일에 거래 건수를 본다면 한 276건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치는 10월 달의 경우는 10월 말까지 종합을 해보면 한 1,000건도 채 안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거래 절벽 심화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죠. 정권 말기죠. 지금은 정권 말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항상 정권 말기에는 언론사별로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눈에 띄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문정부 5년 만에 서울 9억대 고가 아파트가 기존에는 15%에서 최근에는 56%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현 정부 들어서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대폭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집값이 굉장히 급등, 폭등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의 경우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9억대 서울 고가 아파트 비중 문정부 들어서 3.6배나 증가했다. 역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천정부지로 오른 서울 집값 아파트 절반이 9억이 넘는다. 거의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금 언론사별로 현 정부 말기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6.8%가 9억 초과 고가 주택이 되어버렸다라고도 꼭 집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 9억 넘는 아파트가 문정부 들어서 56.8% 서로 다른 언론사 헤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허가구역 지정 후에 평균 허가구역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4억이나 상승했다. 그럼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작년 20년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1년 6개월 사이에 그 지역에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1년 6개월 사이에 4억이나 뛰어버렸다. 또 악구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악구정의 경우는 무려 1년 6개월 사이에 24억이나 뛰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6월과 지금 올해 6월달 비교를 해봤더니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서울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몇 프로였을까요? 67.1% 굉장히 많았죠. 서울에는 2017년 6월에는 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6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무려 67.1%나 됐죠. 지금은 어떨까요? 고작 15.4%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 가격이 올라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6억에서 9억 사이는 어떨까요?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들도 보면 기존에 2017년 6월에는 17.2%밖에 안 됐죠. 오히려 고가주택 비율은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6억에서 9억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비중이 오히려 27.8%로 대폭 늘어버렸다. 다음 구간, 9억에서 15억 구간은 어떨까요? 4년 전 2017년 6월에는 11.8%로 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고가주택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가 지금은 무려 9억에서 15억 구간의 비중이 34%로 대폭 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어떨까요? 2017년 6월에 고작 3.9%밖에 안 됐던 초고가 주택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22.4%나 대폭 늘어버렸다. 결론은 뭐냐? 지금 현 정부의 언론사별로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평가를 본다라고 하면 집값을 결국은 잡기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서울권의 아파트 거래 빈도는 줄고 있지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품이 있죠. 뭘까요? 바로 빌라죠. 그렇다면 빌라,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빌라 상승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9월 전국 주택 가격 통계를 살펴봤는데 빌라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0.32%에서 0.42%로 더 상승폭이 커졌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오히려 더 크죠. 0.46%에서 0.86%로 대폭 지금 서울, 수도권, 경기도까지의 빌라 거래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치를 본다면 서울의 경우는 최근 10년 이래로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12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빌라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면 우수울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효가라고 하죠. 저렴해 보이는 빌라 쪽으로 풍선효가가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할 것 없이 지금 10년, 12년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분간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재개발이 이제서 본격 추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민간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기대감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서 감히 지금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개발지가 가능한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의 경우는 당분간은 거래 빈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진마련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내진마련 또 재테크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